임문드 임문드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천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다 아 나 근데 나 너무너무 늦게 나 이거 어제 새벽인가 알아가지고 닌구형 라인이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파전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들 아시나요?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됐어요 링구형 라인 그.. 다섯.. 여섯 분 계셨나요? 3대3으로 찢어져가지고 세 분은 똘사단으로 세 분은 그.. 반대편 사단으로 라인이 합쳐졌어요 2파전 됐죠 2파전 원래 3파전이었잖아요 근데 한 군데가 사라지고 아 저보다 잘 알아요 방송을 이제 많이 보시고 하신 분들은 어..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건데 안보신분들은 모를겁니다 잠시만요.. 치아라 말 죄송합니다 아니 캠 이상한거 같아가지고 아니 맞박이 유난히 빛나네 이거 바로왔네 오케이 와.. 아프다 아파 와.. 존나 아픈데? 이분 잡아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어.. 닉도형 라인이 현재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남법사 그 다음에 할머니 그리고 이순신 캐릭이 저희쪽으로 왔구요 그 다음에 우레 그 다음에 몽 홍 캐릭이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파전을 해갖고 쟁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형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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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